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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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면서 굿! 제네 안 된다고! 너 왜 원래 제나타 잘해? 죽지 않아요. 왜 했냐? 제나타 왜 했냐? 자영이랑 PC방 자주 오죠? 와서 맨날 오버워치만 하는 거 같은데? 원래부터 PC방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 얘가 틴타 팬인데 니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니엘이 오버워치 한다고 하면서부터 저한테 그렇게 맨날 PC방 가자로 오버워치 하세요. 이게 핸드폰 배경화면 또 디엘인데 게임하다가 틴탑 만나면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? 넌 얻고 있는데 난 밑에 가 안녕 어? 어? 아쉽네 센스가 좀 부족하신대 어? 대단한데 빨리 빨리 가셔야죠 이거 이거 거 좀 들게 먹히면 안 돼요 잠깐만 웃을기는 하는 거야? 안 쓰는데? 아니면 저희랑 같이 해볼래? 우리도 오버치 되게 좋아하는데? 앉아! 난 여기 할게 친구 걸로 니가 도대체 어떡해 약간 디바 몰아주면 해야 되는데 사찌대가 안 할게 어떡해 자용이 몰아주기 저 지금 손이 떨려서 하나도 못 맞추겠어 자용 씨만 힐을 줘야겠다 무조건 살아다니깐 아무도 힐 안 줘 난 자용 씨 옆에만 있을 거야 자영이 이거 이거 죽여요 자영씨 내가 세게 해줄게 그렇지 메르씨 먼저 야 잘하네 뒷밭 좀 하네 룩 효과 계속 힐 해줘가지고 둘 몇 살이에요? 저 동갑이에요 55년생 아 저랑 동갑이에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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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키랑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? 어 맞아요 잘생긴 원래 다 오빠인데 잘생겼으니까 경쟁력은 이거 그치? 이거는 쭉 들어가서 몸통 박치기 한 번 쭉 하면 위로 그냥 떠 걸 붕 하늘로 하늘붕 거기서 붕 그렇지 그럼 아무도 안 맞았지? 되게 아주 좋았던 거야 좋아 좋아 이거 한 번 박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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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 메르씨한테 궁금했어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구! 구! 달리면서 구! 이 땜에 안 된다고 잘한다 야 이걸 이겼어 이야 이거는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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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시간되면 눌러와요 네 우리 어차피 이제 오버워치 친구니까 만날 때마다 귓속만 해주시고요 진짜 말 걸어도 돼요? 솔직히 나 들어가면 자용 씨 만날 것 같아 나도 만날 것 같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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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기억해 어디서 뭘 하는지 너를 응원해줄게